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명씨의 강렬한 변신 마약왕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명씨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누나라는 별명이 오늘 생겼는데요 정말 멋지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두나씨만의 로비스트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두나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조정석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벽한 슈트핏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발쪽 마약왕왕왕왕왕왕 선수 정면 위쪽 조정석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두 발만 뒤쪽에서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강호라는 이름만으로도 영화를 볼 이유는 충분하죠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2018년 대한민국을 사로잡을 마야왕 송강호씨입니다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송강호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2018년 세계의 만남 역대급 케미 네 분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강호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역시 끝만남 정면을 봐주시죠 자 이번에는 김대명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역대급 케미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연아 파이팅 네 자 이제 우민호 감독님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김소진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죠 네 연기왕들과 연출왕 자 이제 우민호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마야방 파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 마야방 파이팅 네 함께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네 이것으로 영화 마야방 제작품을 마치겠습니다